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식물은 아가베 인데 아가베 핑키 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작은 애에요. 자구로 나온 애 같은데 지금 옆에 작은 애인데도 옆에 또 자구가 두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개가 더 이런식으로 아 이걸 보니까 하나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흰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파란 녹색이 조금 보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원래 핑키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팔아버리고 핑키가 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3cm 에요. 옛날 10년 전에는 3cm면은 1cm에 만행이예요. 만행정도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3cm니까 3만행정도 하는데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요거 지금은 2배에서 3배까지 비싸졌어요. 그래서 3cm면은 6만행에서 9만행정도 하는 애입니다. 근데 이제 2개가 더 붙어 가지고 굉장히 좀 가격을 좀 줬어요. 많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키워 가지고 잘 좀 썩지 않고 잘 좀 커졌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봐도 굉장히 작아요. 이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무난나라는 애인데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어 핑키 이게 굉장히 아 참 아가비 핑키가 이게 음 꽃이 안핀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자구가 좀처럼 잘 안나와요. 그래서 그 개체수가 아직도 좀 많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핑키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가지고 아유 참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선인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비 핑키 였습니다.